아 굴소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꽃보고 힐링 하시라고 꽃이 참 이쁘네요 밀라케스센터 바로 옆에 횡단보드 옆에 꽃 화단을 딱 만들었네요 아이가 원래 광장 자리 였는데 광장을 흘러 이런데 만들어 놨구나 광장을 흘러 꽃을 만들어 놨어요 꽃밭 힐링이 되십니까 사람 마음이 비슷해요 아름다운 걸 보면 좋아하고 사람 마음이 거기서 그 있네요 그 밀라케스센터 병포상에 사인의 눈물을 제가 기억하고 배가 막을 수는 없지나 갈 때까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번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보세요 live fen ux